수술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그날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년에 걸쳐 PD수첩이 끈질기게 취재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시작은 수술실 CCTV 영상 제보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일생의 숙제가 됐습니다. 25세 나이로 생명을 잃은 권대희 씨. 어머니는 아들의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찾아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술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뼈를 절개한 뒤 수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간에 의사 신모 씨 맞아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았습니다. 출혈이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영상을 수백 번 넘게 돌려보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단서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신모 씨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이런 희생자를 막아달라 없애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수술 CCTV를 저한테 주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떤 절벽 끝에 서가 있으면서도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의지할 것은 언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력 저 부분도 언론에서 조금 많이 감시자가 되어서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안면방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윤리는 관보 같은 데 실리잖아요. 이거 뭐 성형외과 전문의 누구누구 여기 윤리 그 비도덕적인 뭐 했다. 그 동료를 비방했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연세살인마하고 무슨 동료야. 내가 저 놈 거기서 면허 가지고 맨날 성폭행하고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는 놈인데 내가 어떻게 그 놈하고 동료야. 누구나 동료해라. 너는 동료고 나는 동료 아니야. 그 놈하고. 근데 검사실에서 내가 피해자 신분으로 앉아있는데 이러시면 한국에서 사시기 곤란하죠. 라는 말을 혹시 들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와 정말 섬뜩하지. 내형 아 맞다. 내형 엄마 숙제 하나 마쳤어. 그래서 소식 전화와 수술실 내 CCTV 쓸 집법이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데 이 법안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과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대의가 끝까지 천국에서 지켜봐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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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